오 들어오자마자 소라가 큰 소라가 조형물로 있네 여기가 귓문 대포 해안 주상 전리대 먹을 것이 엄청 많습니다 아이스크림부터 시작해서 커피, 감귤, 음료수, 닭꼬지, 문어 아 네 소라를 지나서 내리막길로 한번 가봅시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월드컵 보조경기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제주도에 빨간색 파란색이 된게 올레길입니다 올레길 표시를 해놓은거에요 봐봐요 이렇게 뭐가 어떻게 했나요 아우 제주도 올레라 보자 진짜 브로잉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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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자 문다를 갔다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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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물관 만들어졌다 아우 아우 시큼한 용암이 바닷물관 만났다 이뻐요 이야 이야 멋지다 이야 몽돌도 있지만 주상정리가 아우 육각형으로 이렇게 딱 예쁘다 아우 와우 사이밍 야 4 아 아 아 아 아 5 으 어 어 누가 이런 데 진짜 어 그러네. 그런가봐. 야, 어디 가보세요? 아, 이거 모델이 좋습니다. 아, 그런 겁니까? 그렇네. 이야, 그런 거구나. 아, 좋다. 오, 이호차. 이호차 좋아. 와, 이게 수납들이랍니다. 온돌도 있고, 이게 용암이 바로 내려와서 바닷가. 와, 이호차 좋아.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이야, 진짜. 제주도 여행 와서 이렇게 날씨가 좋니까. 그 정도로 맛 나고 있네요. 아, 이건 정말 어떻게 goes. 어떤 모습이냐. 자, 문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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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으 으 뭐 와 신기하다 여기 뛰어갔잖아 많이 그 안이 또 손가락돼 신기하다 저도 하나 떼봤어요 다 있네 뭐야 이게 신기하네 신기하다 오 저거 뭐야 딴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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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이야 진짜 이 두 분은 신호무구야 어디로부터 이야 그러게 오 보리수걸 이렇게 많네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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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원래 깜짝 아아 일부러 아 아 아 없는 길로 골라 으 으 아 으 으 지금 육지는 비도 오고 그전에 황사도 있고 난리였는데 상관없이 바닥도 자연 나무를 여기에는 대리석도 아니고 자연 속으로 시멘트지라고 왔어요. 야 이걸 어떻게 싸웠어 이게? 아이고 좋습니다. 떼 좀 가리고 뚜껑 닫고 좋아 좋아 아이고 소나무가 내 눈앞에 있네 꽤 높이 올라왔다 이야 이렇게 멋지네요 조심조심 조심조심 한 번 더 가볼까요? 해로지를 한번 해봅시다 대주 해로지를 들어갑니다 가봅시다 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가봐요 이야 아무자 그렇다 다리 이야 아이고 이야 삼 faster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